우리는 성도님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들이 축복합니다.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성하면서 우리 시간 마음을 나아 예배하겠습니다.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성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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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성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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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성하 아멘 사모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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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름다워 죽음을 꾸며 내 불을 지워줄게 내 아름다워 죽음을 찬양하여 이 아름다워 죽음을 찬양하여 내 아름다워 죽음을 찬양하여 찬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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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리 대표라! 아멘 아멘 우리의 주님을 가슴 나를 지고만 보다 우리의 주님을 믿음을 들어서 우리의 주님을 가슴 우리의 주님을 가슴 제가 없을 것인데 우리의 주님을 가슴 우리의 주님을 가슴 우리의 주님을 가슴 다시 한 번 긴장을 꾸주 예수 예수의 예수의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구원하는 나라 구원하는 주여 우리 주여 주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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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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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일을 받으셨네 죽은 날 이곳에 남을 때 우리 손에 주인과 함께 이 모든 일을 받으셨네 이 모든 일을 받으셨네 다시 한 번 차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받으셨네 우리 진심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받으셨네 그 빛나는 날 우리 진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받으셨네 우리 진심을 하나님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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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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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